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데빌세이비어라는 신생 회사에서 나온 믹스마스터입니다. 무비에서 나온 데바스테이터가 되는 기종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서드파티이기 때문에 믹스마스터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 라는 이름으로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넘버링은 DS-01로 나왔고요. 원래는 이게 데빌세이비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름을 바꿔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믹스마스터 로봇 모드 그리고 비클 모드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16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있습니다. 일단 제가 스튜디오 시리즈를 모으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만큼 잘 나왔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아직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옆면에는 이렇게 믹스마스터의 얼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뒷면에는 이렇게 로봇 모드 그리고 이렇게 캐논 모드 그다음에 컨바인 모드, 비클 모드 이렇게 데바스테이터 합체됐을 때 그 로봇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 아트샷은 이렇게 기체에 합체된다고 아트샷도 들어가 있고요. 포 모드가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좋아요. 그래서 밑면에는 별거 없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영어 적혀있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앞이네요. 이렇게 제품을 여시면 이제 데바스테이터 믹스마스터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외관으로 봤을 때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 도색이라는 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플라스틱 상자 열어주시면 이렇게 앞에 비닐로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 벗겨 주시고요. 믹스마스터 꺼내주시면 후두둑 떨어지네요. 일단 도색이 진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몰드 언뜻 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고요. 멋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도색 때문에 샀어요. 일단 디테일이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은 되게 디테일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신생삼사기도 하고 좀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서 이게 어떻게 나오려나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 부분이 빠져서 벌렁거린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제 것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부분 조인트랑 이 부분이랑 맞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처음에 엄청 빡빡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조인트들이 되게 많이 빡빡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인트를 끼실 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 본넷 부분 자체를 누르시면은 여기가 조금 파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데바스테이터에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공간이 떠 있어요. 여기 납작하게 얼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가 플라스틱이니까 조금 파손 위험도 있을 것 같아서 옆에 이 부분, 이 판때기 얇은 부분 이 부분이 조금 튼튼한 편이라서 거기를 잡아 주시고 눌러 주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본넷 부분 개방해 주시고 데바스테이터 얼굴 눌러 주시면서 좀 끼셔가지고 스무스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모드를 보면 얼굴 악마스럽게 잘 나왔고요. 영화상의 고증을 제대로 표현해 준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믹스마스터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믹스마스터는 아무래도 좀 데바스테이터 합체 의의를 두기 때문에 캐논 써던 거 영화에서 그런 것만 조금 생각나기 때문에 얼굴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은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줬고요. 이렇게 연료통 부분에 녹슨 효과 잘 들어가 있고요.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시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일단 합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발가락 합금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타이어에 흥 묻은 효과 웨더링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배기구 끝에 녹슨 효과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녹슨 효과나 뭐 긁힌 효과 까진 효과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웨더링 자체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거를 도색하나 보고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리는 조금 얇아서 이 큰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접지력을 많이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균형을 맞춰서 세워 놓으시면 잘 쓰긴 쓰는데 좀 격한 포징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부분 잘 나와 줬고요. 도색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빨간색도 이렇게 조금 탁한 빨간색 좀 기름때 낀 빨간색 효과를 잘 넣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타이어 흥 묻은 효과 전체적으로 도색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조금 아쉬운 게 이 뒷부분 근데 이 등짐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게 변형 로봇이기 때문에 특히나 트리플 체인저를 넘어서 이거는 캐논 모드까지 있습니다. 캐논 모드가 솔직히 완전 변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변형이긴 하지만 뭐 트리플 체인지 라고 쳐도 등짐이 요거 밖에 없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티나지도 않아요. 앞에서 보면은 뒤에서 보면 조금 티나지만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요거 요거 조그만 부품은 아 접지력이 조금 딸리네요. 이렇게 꺼내시면 차량 본넷 부분 앞부분에 껴줄 수 있는 조그만 부품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동물 형상 같은 게 앞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부분 캐논 보시면 녹슨효과 웨더링 잘 들어가 있고요. 도색은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부분도 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 뒤에 부분을 카페에서 본 건데 조금 더 안쪽으로 밀착시키고 좀 등짐스럽지 않게끔 변형하는 그런 구조도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냥 이대로 두시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변형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여기를 일단 아까 조인트 빼주시고요. 여기 뒤에 부분 여기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슬라이드 살짝 올리시고 닫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빠져 내려 주셔서 조금 더 밀착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러면 고정되는 부위가 없어요. 그냥 이 부분으로 막고 있는 그런 듯한 조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착은 돼도 딱히 고정되는 부위가 없어서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부분들을 뭐 다 펼쳐 가지고 조금 더 안으로 넣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변형 방법인데 되게 참신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오리지널 모드로 한번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뭐 원하시는 대로 변형하시면 되니까 솔직히 변형에 정답은 없어요. 그냥 조금 덜 변형 시켰다 싶으셔도 그게 맞는 걸 수도 있고 일단 이 제품 변형 시키고 가지고 놀고 했을 때 조금 단점들을 꼽아 보자면 아무래도 이 고관절 부위가 라체 관절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접지력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게 중심이 좀 뒤로 쏠려 있는 거 뭐 등짐이 존재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대의 단점들은 일단 조인트 부분들이 되게 빡빡합니다. 아까 이 뒷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 조인트를 넣을 때도 나중에 변형 때 이 부분 넣는 것도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빡빡하고 좀 스무스하게 안 들어가는 느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최고의 단점은 나사들이 이런 바퀴 같은 거 굴러가는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부위 부분에 나사들이 같이 돌아요. 같이 돌아서 이 바퀴를 예를 들어 드리면 이 바퀴 굴러가는 곳 안쪽으로 이렇게 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요구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나사가 같이 돕니다. 같이 돌아서 지가 빠져요. 제가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장난감을 만져보면서 나사가 같이 빠지는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그냥 순간접착제로 나사를 조금 더 뚱뚱하게 만든 다음에 박았더니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데 아무튼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도 나사가 같이 도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빠지는 거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체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그런 거 말고는 따로 단점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도색도 깔끔하고 조형도 멋있고 로봇 모드도 은근히 멋있습니다. 다른 모드들이 멋있기 때문에 로봇 모드가 좀 죽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시면 로봇 모드도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뭐 가동률도 괜찮고요. 뭐 접지력 같은 게 안 좋은 거 그거 빼면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 보시면은 이렇게 팔 안쪽에도 뭐 실린더 표현 같은 것도 잘 해 줬고요. 몰드도 생각 외로 잘 내줬습니다. 이런 뭐 전선 같은 효과도 잘 내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스펜션 쇼바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서스펜션 표현도 되게 잘 해줬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 외로 더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좀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차량 본넷 부분의 디테일 같은 것도 잘 나와줬고요. 색감도 진짜 잘 내줬습니다. 배기통이나 연료통 그 다음에 뭐 이런 캐논 부위들도 되게 잘 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일단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차이가 많이는 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뭐 크기 고증을 좀 내려놓은 상태라서 일단 비교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조형 스타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비베스트 사운드웨이브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림팩토리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데빌셀비어 믹스마스터의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막 걸리는 부분도 많고 이런 막 조잡스러운 이거는 뭐 조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막 걸리는 부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포징을 잘하지도 못하지만 뭐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위로는 이렇게 아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아래로는 이 정도 안쪽에 또 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도 살짝 까딱까딱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어깨관절 이용하셔서 위로 이렇게 올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여기 안쪽 관절에서 한 번 더 접히고요. 이 닿는 부분만 없으면 더 위로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팔 부분이 조금 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요. 이렇게 걸리는 부분만 없으면 좀 360도 다 돌아갈 것 같은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 힌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방패 같은 거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고요. 어깨 갑옷 같은 거 이렇게 내려주실 수도 있는데 좀 짱짱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긴 해요. 힌지 자체가 좀 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 팔뚝 팔꿈치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팔꿈치 있는 부분에서 뒤쪽으로는 이 정도 많이 접히고요. 거의 완전 접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도 이 정도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 때문에 거의 직각으로 굽혀지고요. 직각으로 굽혀지는 대신에 여기서 한 번 더 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밑으로도 이 정도 내려주실 수 있고 위로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관절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빡빡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다리 관절 고관절 쪽만 아니면 이런 관절 중간중간 관절들도 좀 많이 빡빡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덮개 같은 부분 이렇게 움직여서 돌려주실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두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이어 있는 부분 이 정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360도 돌아가는 이런 팔 구조인데 바퀴 쪽은 걸려서 바깥쪽으로 돌리고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부분 올려주시면 위로 아예 꺾어 주실 수 있고 이 정도 접히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 정도 이렇게 접히고요. 안쪽으로도 이 정도 접힙니다. 손가락 끝관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마기손 같은 거를 계속 뻗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펴놔주셔도 되고 이렇게 접어주셔도 되고 정답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이 나중에 데바스테이터의 얼굴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움직여 주실 수 있고 더 움직여 주실 수 있는데 여기 뒤에 조인트가 껴져 있기 때문에 파손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허리는 360도 이 상태에선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빼신 다음에 이 앞부분 본넷 부분이랑 여기 허리까지 해서 한 번에 다 돌려주실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로봇 모드일 때는 허리 그냥 못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인트 껴져 있을 때는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빼시면 일직선으로 쭉 펴지고요. 안쪽으로는 안 되고요. 이쪽도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걸리는 부분 때문에 다 돌아가지는 않고요. 여기 덮개 빼시면 여기 위에 실린더 있는 부분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여기 밑에서도 한 번 더 돌아갑니다. 360도 돌려주실 수 있어요. 이 타이어 부품 조심하시고 이 타이어 있는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다 원하시는 대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릎도 꺾이는데 여기 이제 뒤에 부분 부품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총 같은 게 되는 유일하게 파츠 포머인 부분입니다. 떼었다가 변신했다가 다시 붙이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여기 무릎을 굽힐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 타이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한 번 굽혀지고요. 앞으로는 안 됩니다.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굽혀져요. 그리고 발가락은 이런 식으로 이런 걸리는 부분만 없으면 거의 일직선으로 다 가능하고요. 뭐야 이렇게 막 빠지는 부품들이 많아요.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 앞뒤 가동도 원래는 이 합금 있는 부분에서 가능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품 파츠 포머인 부품 때문에 발가락이 따로 접혀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접히려고 그러면 빠져요. 그래서 뭐 포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빼신 다음에 포징 하시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뭐 뒤로 왔다 갔다 해 주실 수 있고요. 여기 끝에 부분은 이렇게 접히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변신하실 때 필요한 그런 기믹이기 때문에 나중에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가락 접어주시고 펴주시고 여기도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허리가 접혀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다 고관절을 이용해서 내려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가동률이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가동을 막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고 뭐 포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품 잠깐 뺐다가 뭐 다시 껴주시고 뭐 이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데빌세이비어 믹스마스터의 변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설명서에는 이렇게 로봇모드 처음에 들어가 있는 로봇모드에서부터 그 다음에 캐논모드 그 다음에 비클모드 그 다음에 컨바인모드라고 해서 데바스테이터의 얼굴이 되는 그런 변신까지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로봇모드에서 바로 비클 가고 로봇모드에서 바로 데바스테이터 가고 하는 설명서는 없습니다. 근데 또 변신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어차피 그 변형을 해야 변신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변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변형이 솔직히 어렵지는 않아요. 믹스마스터의 거의 기본 베이스가 그냥 뭐 잡다한 거 다 이 레미콘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 조금 다 비슷하고요. 뭐 이런 거 다 레미콘 뚜껑 대는 거 뭐 그냥 봐도 알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그냥 건들지 않아도 당연히 차량 앞부분으로 될 거 다 아실 겁니다. 변형이 어렵지는 않은데 잡다한 게 많아요. 특히 이 부분 이 부분이 설명서 보고 하시면 진짜 진짜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저만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 영상을 맹신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영상과 설명서를 한번 믹스하셔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다리 먼저 변형하실 거예요. 제일 난해한 이 다리 부품 이 부품 때문에 되게 많이 난해해지는데 저도 솔직히 변형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그냥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발가락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접어주시고 올려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발가락 접어주셨으면 여기 뒤에 부품 빼실 겁니다. 이 종아리 뒤에 붙어있는 이 부품 이렇게 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접어주실게요. 꾹 양쪽 다 꾹 접어주시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무기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이 다리 구조의 제일 큰 틀은 이 타이어는 바깥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타이어는 바깥쪽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 쇠 부분에 이렇게 움푹 파인 홈 부분에 여기 이제 다리 부분 요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합근 부분 요 볼록한 부분이 여기 회색 홈 부분에 들어가게끔 접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을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합금 있는 부분은 쭉 펴신 상태로 이렇게 접어주실 건데 그 전에 여기 고관절 먼저 부품 먼저 빼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서 내려주실게요. 내리시면서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타이어가 바깥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타이어 부분 바깥쪽으로 빼주시고요. 그래야 안쪽에 홈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서 접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어주시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힐 거예요. 발가락 합금 부분 이렇게 접힐 건데 이 파란색 부품이 절로 넘어가야 돼요. 타이어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약한 재질 같아 보여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여기 발가락 있는 쪽에서 한번 이렇게 접어주실 수 있어요. 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시면서 이렇게 살짝 접으신 상태로 타이어 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이 회색 부분 파란색 부품 있는 부분이 끝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넘겨주신 다음에 발가락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이 빨간색 부품 나올 수 있게 조심해 주시고요. 끝까지 넘기시고 여기 발가락 제대로 펴주시고요. 이 상태로 여기 발가락 한번 접어주실게요. 이렇게 끝까지 닿게끔 이 상태로 해서 여기 조그만 얇은 부분이 여기 아까 발가락 있는 부분에 위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변신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는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힌지들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무릎 보호대 이렇게 앞으로 빼주실게요. 그리고 고관절 있는 부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반 딱 반 채울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조금 플라스틱 탄성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꼭 이렇게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설명서를 보시고 조금 더 잘 파악하시는 분들은 더 쉽게 변형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여기도 고관절 부품 빼시고 내려주시고요. 타이어가 바깥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홈파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미리 조금 이렇게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부품 있는 거 돌려서 살짝 빼주시고 여기 서스펜션 있는 부분 말고 여기 밑에 부분 돌려서 안으로 넣어 주실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여기 발가락 안 접히게 하셔서 쭉 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 주시면서 이게 이쪽으로 붙어야 되니까 발가락 살짝 접어 주시고 이렇게 돌려 주시고 넣어 주시면서 이 파란색 부품만 저 타이어 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해서 넘겨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플라스틱 탄성을 이용해서 넘기고 있는데 웬만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설명서에도 주의하라는 그런 영어 문장 같은 것만 나와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제가 못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릎 있는 부분에 이 조인트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인트 여기 무릎 부분에 안착시켜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 주시면 돼요. 타이어는 뒤로 힌지 이용해서 넘겨 주시고요. 뒤에가 빠졌네요. 이렇게 해 주신 상태로 여기 빨간색 정렬해서 같은 위치에 놓일 수 있게끔 정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를뻣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조인트가 있어요. 조인트를 위에서 아래로 껴주시는 그런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가지고 모아서 껴주시면 됩니다. 이 조인트도 처음에 엄청 빡빡해서 아 좀 아 이러다 파손나겠다 하는 정도로 내렸더니 그 다음에 껴졌어요. 그 뒤로는 조금 스무수 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의 부분으로 타이어 이런 상태로 안착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고정되는 부위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안착만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이제 앞부분 앞부분을 해 주실 건데 이 상태로 캐논 그냥 올려주시고요. 이제 여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덮개 부분을 올릴 수 있는 이 힌지를 조금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딱딱 소리나게 라츠식으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딱하고 올려주시고요. 해서 이 부분이랑 조금 간격을 두셔야 좀 변형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깨 부분 관절 이용해서 살짝 내려주셔야 이 부분이 확 이렇게 꺾입니다. 이 부분을 안 내려주시면 막 걸리는 부분들 때문에 다 못 내려가요.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어깨를 살짝 내려주시고 하셔야 이렇게 조금 대각선이 많이 유지가 돼요. 여기도 살짝 내려주시고 이렇게 서일직선으로 그 다음에 얼굴은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주실게요. 이렇게 빼서 목은 최대한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거 없어요. 팔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으면 돼요. 여기도 관절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깨 관절 더 내리셔서 더 대각선으로 만들어주셔야 조금 더 이쁜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움직여주실 수 있으니까 조금 일직선이 되게 바닥에 접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노란색 부분 부품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이 팔 부분을 돌려주실게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받치는 듯한 그런 모양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변신했던 이 파츠 포머 이 부분 뒷부분 조인트를 여기 노란색 있던 부품 끝에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조인트가 엄청 빡빡해요. 아다리가 맞는 그런 조인트가 아니라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번 넣었다 뺐다 하시면 조금 스무스 해지는데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노란색 부품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돌려서 좀 받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까 총 여기 끝에 이 부분 조인트 여기에 맞게끔 뾰족한 부분이 앞으로 오게끔 해서 껴주시면 전방 캐논 같은 그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데빌세이비어 믹스마스터의 캐논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뒤에 부분 부품이 벌써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각도 조절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더 내려주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영화에 나온 모습이랑 조금 흡사하게 잘 만들어 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인트 있는데 껴질 것 같은데 안 껴져요. 파손 될까 봐 힘줘서 못 끼게 써서 그냥 냅뒀고요. 이런 식으로 캐논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옆모습도 멋있고 뒷모습도 이런 부분 빼면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캐논 모드로 그냥 둬도 멋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비클 모드로 가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형 하셔야 조금 더 쉬워 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무기 앞에 전방 캐논 빼주시고요. 여기 조인트 맞게 가운데 이렇게 꽉 껴주시면 돼요. 여기 조인트도 빡빡 해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 먼저 뻗어 주시고요. 팔도 많이 걸리니까 팔 먼저 원상태로 로봇 모드 처럼 그냥 이렇게 빼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얼굴 다시 들어주시고요. 가슴 부분 일직선으로 다시 돌려놓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 이렇게 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신 상태로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 차량의 앞부분 조립해 놨던 것을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려주실게요. 이 허리 힌지 이용해서 돌려주시고 여기 안걸리게 조심하세요. 하시고 이 부분을 이용하셔가지고 다시 차량의 앞부분만 또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럴싸하죠. 되게 신기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변신을 시키면서도 와 미쳤다 소리가 진짜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좀 전에 이용했던 여기 돌리는 이 힌지를 안으로 꾹 넣어주실 수 있어요. 꾹 껴주실 건데 그 전에 여기 아까 전에 이 부품 이렇게 빼주실게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조인트랑 여기 안쪽에 뒤에 조인트 두 개 이 부분이 껴질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빠져 이건 나중에 순접으로 붙이든가 할게요. 차량 앞부분에 그래서 아까 힌지 이용하셔서 꾹 눌러주시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조인트 껴지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좀 파손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앞부분을 변형시키려면 여기를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인트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조인트 이렇게 빼주실게요. 그 다음에 벌려주시면 이렇게 데바스테이터 얼굴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인트 두 개 방향 보시고 꾹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꾹 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여기 분해했던 부분은 여기 앞에 회색 부분들만 돌려가지고 열어주시고 다시 그 완성복귀 방향 맞춰주시고 요 부분도 돌려서 여시고 다시 완성복귀 그 다음에 다시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조립 해주시고 여기 조인트들 다 맞게 이렇게 껴주시고요. 근데 생각 외로 플라스틱 재질이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푹하고 부러지는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지간히 힘 줘도 잘 박살이 안나서 조인트를 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조인트를 이렇게 이렇게 조인트 방향 보시고 다시 껴주시면 이렇게 차량의 앞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전에 처음에 뺐던 이 파란 부품을 이쪽에 끼실 건데 여기 조인트 3개 여기 구멍 3개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 먼저 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쪽 바퀴사이로 이 힌지들 넣어주신 다음에 이 끝에부터 넣어주셔야 다른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알아서 방향이 맞습니다. 이렇게 껴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끝에부터 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껴주면 차량의 앞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뺐던 부분 이 부분은 다 분해를 시켜주실게요. 힌지 다 이용하셔서 앞으로 쭉 빼주신 다음에 여기 아까 캐논 힌지 이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접으신 상태로 앞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변형시키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뒷부분 나머지 부분은 여기 아까 베기구 빼셨던 부분 이렇게 얼굴 이 안쪽 밑에도 힌지가 있어요. 힌지 이용하셔서 쭉 뻗으시면 안쪽으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신 상태로 이 배기구 여기 조인트 구멍이랑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 보시고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껴지고 여기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막 이런 방패 같은 데가 많아서 카메라 앵글이 많이 좋지 못 해요. 좀 이해 좀 부탁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셨으면 여기 조인트 이 부분에 맞게끔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그 다음에 여기 사이 안쪽에 보시면 조인트 구멍 있어요. 이 구멍 에다가 아까 전에 조립해놨던 이 부품을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파츠포머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분해했다가 다시 끼고 힘드네요. 일단 이 상태로 해서 다시 힌지 내려서 접어주시고 얼굴은 이 모양 이런 식으로 된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아까 조인트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한 상태로 변형이 돼야 아다리가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인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셔서 조인트 끼는 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방향만 맞춰주신 다음에 얼굴은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해놔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 힌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 관절은 냅두고 이 안쪽만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 실린더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 방향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주실게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런 상태로 변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실린더 이 관절에서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방패 같은 거는 살짝 그 방패 관절 이용해서 빼주신 다음에 뒤로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실게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이런 식이 되게끔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실린더 직각으로 만들어 주신 상태로 여기 관절 접어주실 겁니다. 이 팔관절 접어주실 거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끝에 관절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이렇게 핀이 보이게끔 내버려 두시고 여기 옆에 관절 이용해서 여기만 이렇게 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실린더가 시청자분들 방향 보이게 해서 이 상태로 내려주시고 여기 안쪽에 이 힌지 이 방패 힌지 이용해서 조금 뒤로 당겨주실게요.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고 이 방패 힌지도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조금 힘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살짝 대각선으로 딱 하시면 이렇게 얼굴 들어갈 수 있게끔 딱 공간이 나와요. 이 상태로 변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좀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접어주실 건데 여기 조인트 들어갈 수 있게끔 구멍이 있어요. 여기랑 이제 이 부분 이 조인트 부분이랑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직각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아 저기로 가 여기서 직각으로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접어주시면 돼요.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접어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이 부품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내려주실 수 있는데 내려주시면서 여기 보이시는 이 조인트 이 조인트 부분이 여기 안쪽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맞게끔 해서 들어가는 구조라 설명도 힘드네요.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파손 조심하세요. 그 조인트 부분 이거는 해보셔야 알 것 같아요. 해보시면서 그 방향을 보시면서 하셔야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여기 이제 손 부품이 여기 사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시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방향이 안 맞아요. 이 상태로 합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까 이 방패 힌지 안쪽에 있는 거 이용하셔서 조금 앞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한 단 정도 조인트들 다 껴주시면 됩니다. 부딪히는 부분 조심하시고 이렇게 올리시면서 딱 맞을 수 있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 맞춰주시고요. 바퀴 일직선 방향 맞춰주시고 이 부분을 일단 조금 더 쉽게 하시는 방법은 여기 사이에 구멍 있는 부분을 제일 얇아보이는 부분 안쪽으로 먼저 넣어주셔서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내려주시고 껴주시는 겁니다. 공간이 확보가 돼야 오히려 조금 더 쉽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시고 접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네모 같은 부분 여기 사이로 들어올 수 있게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안쪽 조인트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제 맞게 여기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인트 껴주셨으면 자연스럽게 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차라리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긴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레미콘 뒷부분 방향 맞춰서 내려주시고 지금도 조금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안쪽으로 한 번 한 단계 좀 당겨 주실게요. 그 다음에 위로 올리시면서 조인트들 맞게끔 껴주시면 이제 레미콘 부분 대충 완성이 됩니다. 변형이 어렵진 않은데 저런 자잘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진빠지는 변형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어려운 변형은 아닙니다. 제가 똥손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멍 안에다가 이 부품들을 넣으실 건데 여기 슬라이드 하실 수 있는 곳 있어요. 슬라이드 쭉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 합금 이에요. 그리고 올려주시고 방향 보시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걸리는 부분 없게끔 잘 넣어주시면서 넣어주실 때 이 구멍 안쪽으로 이 부분 레미콘의 뒷부분에 달려있는 이 부품들이 여기 구멍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살짝 모아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 구멍 안에 부품을 넣어주실게요. 넣어주시는데 여기도 뻑뻑해요. 그래서 파손 조심하시면서 살살살 조금씩 방향에 맞춰서 눌러주시다 보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고정되는 기믹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다리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미콘 결합 시키시면 됩니다. 조인트들 보시면서 방향에 맞게 다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레미콘 뒷부분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기 옆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 반으로 가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갈라서 여기 조인트 안쪽에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 분양에 맞게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시고 고정 간단하게 시켜주시면 데빌세이비어 믹스마스터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변형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진 않은데 조금 복잡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설명서만 보고 했을 때 진짜 짐 빠지는 변형이었어요. 그런 것만 빼면 이제 몇 번 변형시키시다 보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고 그러다 보면 좀 손에 익숙해져서 다음부터는 변형 조금 빨리빨리 시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차량 모드도 진짜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변형을 못 시켜서 생기는 조금씩의 단차 앞부분 이렇게 마스크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녹슨 표현 앞부분 그릴 쪽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옆부분에 이렇게 흙무든요과 타이어 이렇게 흙무든 효과 배면 부위도 깔끔하게 수납이 잘 되고요. 이런 변형이 진짜 트리플 체인지 라는 게 이 조형 설계사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형을 시켰는지 물론 좀 짐 빠지는 변형이긴 하지만 뒷부분 도색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때탄 효과 기름때가 묻은 효과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곳에도 조금 까진 효과 잘 들어가 있고요. 사다리 표현 잘 해줬고요. 이 시멘트 붙는 부분 뭐 이 부분도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조금 금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빡빡한 부분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진짜 뭐 거의 안 들어갔어요. 이게 이 부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안 들어가서 좀 고생 좀 했는데 뭐 뒷부분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뭐 변형을 잘 못 시켜서 나오는 단차들 원래는 단차 없게 아마 깔끔하게 잘 될 겁니다. 차량모드 유리창도 잘 나왔고요. 일단 차량모드도 진짜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 비클모드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와 크기 조형이 똑같은 레전더리 토이즈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재즈 비클모드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이렇게 크기 비교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데빌 세이비어 믹스마스터 제품이 그렇게 작게 나온 제품이 아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바스테이터의 얼굴 모드로 변형을 했을 때도 그렇게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을 바치는 몸까지 생각을 하면 적어도 컴퓨터 본체 정도 아니면 본체보다 조금 조그만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직 다 완성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재즈와의 크기 비교를 했을 때도 재즈랑은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비클모드로만 봤을 때 크기 고증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레미콘 치고는 조금 작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조형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데빌세이비어 믹스마스터 제품의 데바스테이터 컴바인 모드라고 적혀있는데 데바스테이터의 얼굴 모드로 변형을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일단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형을 하셔야 조금 그나마 쉬워져요. 그래도 아무래도 변형 모드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진이 조금 처음에 빠지실 거예요. 저도 지금 변형시키다가 조금 지쳤는데 이런 변형만 빼면 아무튼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가운데 부분 아까 부품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인트 여기 안쪽에 있는 거 빼주시고 접어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던 부품 파츠포머 부품 빼주시고요. 여기 조인트도 빼셔서 배기구 아예 빼주실게요. 그리고 힌지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도 빼셔서 이렇게 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빼셔서 내려주시고 이렇게 배기구는 가운데로 모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손가락을 다시 바깥쪽으로 돌리실 거예요. 이렇게 돌리시는데 여기 끝부분이 걸려요. 그래서 안 걸리게끔 손을 조금 펴주시고 돌리시면 스무스하게 돌아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안쪽인지를 접어주셔야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 벌써 한번 걸려가지고 해서 돌려서 이렇게 접어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배기구 부분을 여기 안쪽으로 빈 공간 쪽으로 최대한 내려주시고요. 여기 연료통 부분도 최대한 밑으로 내려줍니다. 직각이 되면 좀 멋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을 정도로만 연료통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걸리는 부분 없이 안쪽으로 쭉 내려주신 상태로 아까 이 부분 분해시켜가지고 이제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끝에 조인트 이용해서 끼실 건데 이 부분을 끼신 상태로 이제 변형을 진행하게 되면 막 빠지고 이러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에 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대망의 데바스테이터 얼굴 변형을 할 겁니다. 이 앞부분에서 얼굴 부분이 이제 다 나와요. 그래서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쨌든 여기 큰 조인트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 양쪽으로 갈라서 빼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펜다 부분 다 빼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빼주셔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빼신 다음에 여기 다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여기 한 번 이중인지 이용해서 한 번 더 펴실 거예요. 이렇게 쭉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살짝 돌려주시고 뒤로 꺾어주실 거예요. 여기 끝에 걸리는 부분 없게 조심하시고 이 상태 그냥 이 상태에서 꺾으시면 파손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신 상태로 스무스하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끝으로 딱 이렇게 대각선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 펼쳐주시고 다시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대각선 딱 걸리는 부분까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천장 부분도 빼주실 거고요. 옆에 이렇게 펼쳐주시고 여기도 펼쳐주시고 이거는 뭐 이렇게 조인트 일단 껴져있는 상태로 이렇게 데바스테이터 얼굴이 살짝씩 보이기 시작해요. 메인 얼굴은 그냥 본넨 안에 숨겨져 있는 거고요. 여분의 이 파츠 부분들이 이제 합쳐져서 그 멋있는 데바 얼굴이 완성이 돼요. 그게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바 얼굴과 이 아까 전에 밑에 다리 부품 여기 부품 연결될 부분을 빼실 겁니다. 조인트 이렇게 아까 이렇게 빼시고 그 안쪽에 아까 힌지 이용하셔서 이렇게 쭉 펴실 거예요. 여기 이 힌지 이용하셔서 접혀있는 거 쭉 이렇게 빼주실 거고 한 바퀴 돌려주실 겁니다. 여기 이용해서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다시 조인트 빼주시고요. 위로 빼셔야 돼요. 그냥 딸깍딸깍하는 조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로 방향 보시고 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타이어 부분이 대박 얼굴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타이어 방향 돌려주셨으면 여기 무릎 보호대 살짝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열어주시고 타이어는 조인트 살짝 빼셔가지고 밑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밑으로 내려서 걸치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주실 거고 아까 전에는 처음에는 이 동그란 부분이 여기 홈파인 곳에 들어가게끔 했는데 이제는 다시 펼쳐주신 다음에 발바닥 자체가 접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파란 부분이 또 다리 너머로 넘어가게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발바닥 이렇게 살짝 접어주시고 끝까지 올려주셔서 넘기시면서 이번에는 발목 부분까지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힌지 부분 이용해서 내려주시고 여기 세 번째 힌지도 이용하셔서 내려주시면서 여기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넘겨주신 다음에 다시 발바닥 원상태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아예 이렇게 접으시면서 발바닥이 여기 끝에 안착할 수 있게끔 빨간색 부품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이 이렇게 안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홈파인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파란색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홈파인 곳에 있는 발바닥을 이렇게 펼쳐주실 거예요. 여기 파란색 부품 가져와주시면서 이렇게 먼저 펴주시고요. 발바닥 살짝 옆으로 굽혀가지고 넘기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발바 발목 부분을 접으시면서 이 파란색 부품을 여기 발등 위로 넘어갈 수 있게 하시면서 발바닥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접혀있던 거 원상복귀 해주시면서 같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발바닥도 접어주시고 여기 힌지들 다 쫙 접어주셔가지고 이 상태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나사 밑에 있는 힌지 접어주실 거고요. 여기 나사에 붙어있는 힌지는 안 접고 여기 위에 있는 핀 바이스에 있는 힌지 이렇게 접어서 넘기면서 닫아주시면 돼요. 여기 끝에도 살짝 붙게끔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 부품이 조금 더 여유롭게 반대쪽을 좀 잘못한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아직 좀 덜 잡혀가지고 해서 여기는 안 접고요. 그래서 펴주시고 여기 끝에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부품이 조금 더 여유롭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파란색 부품은 이렇게 돌려서 이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U자로 W자로 만들 수 있게끔 힌지를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가운데 다리에 가운데 조인트 있어요. 그 반대쪽에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리 살짝 이렇게 모아주시면서 조인트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저 조인트도 빡빡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뭔가 금형이 살짝씩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기분이 좀 더러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 배기통 연료통 있는 부분을 슬라이드해서 뒤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뒤로 완전히 빼주실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뒤에 걸리는 부분 없게끔 조심하시면서 끝까지 뒤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힌지를 이용해서 얼굴을 접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접으셔서 이 조인트 두 개가 이 바퀴 이 부분 조인트에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방향이 그냥 안 맞아요. 여기 아까전에 계속 이용했던 이 힌지 부분을 딱 소리 나게끔 끝까지 딱 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을 접어주셔야 그 조인트 군형 있는 쪽이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인트 군형 방향 보시고 그 군형에다가 잘 껴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조인트가 빡빡합니다. 그래서 군형 보시고 꽉 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무릎 덮개 부분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얼굴 위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옆 창문 옆 창문 있는 부분을 끝까지 올려줍니다. 뒤로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여기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부품 빼주시면 이 조인트 얼굴에 낄 수 있게끔 돼있어요. 얼굴에 껴주시고요. 여기 부품 한 번 내려주실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먼저 끝까지 밀어주시고 여기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부품 꺼내시고 조인트 맞게 딱 껴주시고 부품 한 번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여기 이 부품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이렇게 완전히 빼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 여기 위에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껴주시고 여기 꺼냈던 부품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고정될 수 있게 돌려주실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조인트 껴주시고요. 부품은 위로 올려서 딱 턱에 맞게끔 해주시고 여기 이제 밑입 이제 밑에 입은 이렇게 접어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빼서 힌지들 이용해서 뒤로 아예 넘겨줍니다. 이렇게 올려서 빼서 뒤로 그러면 이렇게 밑입이 완성이 돼요. 아 아 진짜 멋있어요. 데바스테이터가 이게 진짜 나중에 다 합체가 되면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게 되는 얼굴입니다. 얼굴부터 잘 내줬어요. 이놈들이 진짜 제일 궁금하게 몸통이나 다리부터 내줬으면 딱히 별로 안 궁금했을 텐데 이 데바스테이터 얼굴 자체가 진짜 멋있게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지금 넘버링이 6번까지 공개가 됐는데 정말 기대가 더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빼주실 건데요. 이 레미콘 뒷부분을 빼주실 건데 여기 부분으로 빼시면 조금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이 회색이랑 사이에 뜬 공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리는 부분 살짝 대각선으로 경사져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고 돌리시고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살짝 남아있는 공간으로 손가락 넣으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아 이게 조립이 잘못되어 있었네요. 방향에 맞게 다시 잘 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마지막 부품 여기 첫 번째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 구멍 맞게끔 이렇게 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날개 좀 펴주시면 데바스테이터 얼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색감보다 조금 더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름때 효과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웨더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하고 웅장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멋있게 잘 나왔어요. 이게 얼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기체가 엄청 클 것 같고요. 얼굴이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제 손에도 조금 남을 정도 그 정도 니까 데바스테이터 얼굴은 진짜 크게 잘 나와 졌어요. 이런 눈알 도색이나 이런 몰드들 진짜 정말 장난 아니게 잘 파 줬고요. 이런 기계적인 느낌을 정말 잘 내줬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는 조금 밝게 나와서 그런 맛이 조금 덜한데 실제로는 한턴 어두워서 조금 더 멋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바스테이터 얼굴이 완성이 되고요. 옆 부분들 이런 차량 본넷이나 펜더 아니면 창문쪽 파츠들을 이용해서 이 하나의 얼굴을 만드는 게 진짜 신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얼굴 사이즈도 맞아 졌고 조금 더 멋있게 잘 나와 준 것 같아요. 얼굴은 좀 이런 식으로 멋있게 잘 나와 줬고요. 옆면은 이런 스프링 이나 베어링 같은 표현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데바스테이터 얼굴 모드 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멋있지만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은 거의 차량 그대로 를 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장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몸통 부분 다음에 나올 DS-02 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서에서는 데바스테이터 얼굴 모드 다음에 조금 더 변형 모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조인트 빼주시고요. 여기도 조인트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쪽 한번 올려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또 가능해요. 가동이 이렇게 해서 여기 입도 입도 여기가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이 가동성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얼굴도 반으로 갈려서 옆으로 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또 하나의 모드가 나와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그 모드를 이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이 조그만 거에 이걸 다 넣어놨어요. 진짜로 진짜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번 제품은 이렇게 아무튼 돌아와서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밑턱은 이 정도 벌어집니다. 물론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양쪽으로 벌어져서 야금야금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 정도까지 벌어지네요. 그리고 아예 입술 여기도 이만큼 벌어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진짜 괴물처럼 벌레처럼 이렇게 입을 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데바스테이터 얼굴 모드에서의 레전더리 토이즈 범블비 크기 비교입니다. 거의 본넷 부분 이 부분 한 앞창문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얼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얼굴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체했을 때 아마 크기가 조금 클 거로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바스테이터 얼굴 모드 일때도 목 같은 게 가동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허리 가동 로봇 모드 였을 때 허리 가동이 데바스테이터 얼굴 가동 이렇게 옆으로 딸칵 하고 움직여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옆으로도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리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어요. 근데 이 제품에 이 정도의 가동을 또 넣어줬다는 거는 아예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데바스테이터 떼일 때도 아예 가동성을 확보하려고 아예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걸리는 부분들 빼면 거의 320도 돌아갈 정도인데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대망의 밑으로도 이렇게 얼굴이 꺾입니다. 한 두 단계 조금 더 꺾일 것 같은데 제가 무서워서 제 제품은 안 할 거예요. 파손 날 것 같아요. 더 대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로봇모드 였을 때 고관절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걸리는 부분 피해 주시면 몇 번은 더 꺾일 것 같습니다. 라첫 은 새로운 신생 회사에서 만들어준 제품이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인 총평으로 는요.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제가 이제 중국 타오바오 직구로 구매했을 때 거의 한 10만원 정도 11만원 정도 들었던 것 대바스테이터 얼굴 하나로 뽑습니다. 진짜예요. 그 정도로 대바스테이터 얼굴은 정말 잘 나왔어요. 그냥 이 상태로 놔둬도 놔둬도 1주일 흐뭇하실 정도로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아요. 물론 3사 제품이고 정품이 아닌데도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벌써 로봇모드 캐논모드 비클모드 그 다음에 이렇게 컨바인모드까지 그렇게 4가지 변신이 가능한데 이 정도 퀄리티로 나왔는데 그 가격이다 전혀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플라스틱 재질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도색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장소실이라서 좀 자립 좀 어려운 거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없는 제품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씹어먹을 정도로 잘 나아준 것 같습니다. 진짜로 3사의 거북함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변형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변형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좀 복잡하고 다리 변형 때문에 조금 난해 하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손맛이 있는 게 좋다 뭐 이러신 분들은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데빌 세이비어 새로운 신생 3사 회사의 첫 제품 믹스마스터 데빌 세이비어 넘버링 DS01번의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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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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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